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30일 프로그램 상세 설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파일 위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내용에는 db커넥션 변수 데이터 파일 저장 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발 쪽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상세하게 정리해서 설계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한다 해도 일반 디자인 쪽에서도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들은 보고용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